잠시 못차리자고 뭐 탱크 치려고 그럴 때 있어어여 워해몬을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오자마자 반겨주는 친구 없는 것 같고 뭐야 저건가? 아 얘 프로토스야? 어 신기하다 맞지? 아 뭐야 아 수리를 해야 되는구나 잡고 있어 수리할게 어 뭐야 왜 죽었구나 레이저빔 맞았어 니가 쐈니? 맞았구나 내가 아니야 왜? 그 있어 레이저가 갑자기 일직선으로 쭉 그어질 때가 그걸 만든다고? 저격이야 저격 아 참고로 걔네들은 우리들보다 시야가 훨씬 더 좋아 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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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아니지만 피키했다 아 진짜 죽겠다 나 죽겠다 저거 뭐야 어우 왜 권총 들고 있지? 아 한 번 누워서 그런거 아니야? 살려주십쇼 정찰병을 빨리 죽이면 지원병이 안와서 몇판이야 아 나 그 나 그 나 살리는거 뿔이야 정찰병을 빨리 죽이면 지원병이 안와서 몇판이야 정찰병이구나 저게 정찰병이구나 저게 저거 같은 애가 정찰병이거든? 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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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거 닥템 해볼까 닥템 별게 다 있네 와우 어렵다 프로토스 포탄 포탄 어디갔어? 잠잠 하나 더 해야되는데 저기 이거 아냐? 아 샘플이구나 일단 그거 에센트리고 이 근처에 있을텐데 일단 이 위쪽으로 위에 있다 위에 있다 포탄이 거 어 레이저 레이저 어우 줄일 뻔 있다 뭔가 챙길테니까 어머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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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오케이 아 레이저 달아야겠다 그냥 안 보이니까 헷갈리네 왼쪽으로 가셔 왼쪽 아래로 가셔 왼쪽 아래 아 레이저 달아야겠다 진짜 조심 아 그리고 그 젠젠아 어? 그 그 뭐라 그래야지 웬만하면 안 쓰는게 좋긴 한데 어? 아 시발 죽겠다 하는 주마등이 머리로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 오잖아 그럼 그 순간에 스페이스로 탁 점프를 해 아 그러면 산다고? 그러면 생각보다 잘 피해지거든 하긴 이거 좀 의외로 점핑 도약 잘 되더라 여기부터인데 다시 일어나려면 로봇 수화한다 어허 다시 일어나려면 오래 걸리니까 아 이거 아 이거 보호해야 돼 이걸? 어 보호해야 돼 아 이거 보호 화물 밀어 화물 밀어 화물 밀어 라이너르트 라이너르트 아니 아니 유탄이 왜 이렇게 매... 생명체야 생명체 유탄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오른쪽에 뭐가 온다 오른쪽에 뭐가 와유 이쪽은 내가 볼테니까 도전 저게 정찰병이야? 어 저게 정찰병이야 저거를 진짜 칼같이 다 잡아내면 아무것도 안 와 오오 위로 올라가시죠 우리 절대 그걸 못해 나는 그걸 알고 있어 우리의 한계를 절대 다 잡아내지 못해 왔다 왔다 어 쉬운데? 탈출하는데 이제 아 그게 레이저 받는다 레이저 맞았어 안 아픔 왼쪽 위에 왼쪽 위에 탈출하면 되지 이제 어 탈출하러 가자 타자 죽으세요 외계인 여러분 자바세계를 떠나게 해 됐다 구성사 뭐 어 어 샘플 먹고 어 어떠어떠어떠어떠어 왜 기관총 요청했어요 탁템플로 온다 어 레이저 피하기 쩐다 저기 뭐가 설치됐어 조심하네 이게 이게 진짜 대박이야 네 아 위에 하나 나왔나 보다 여기 아니면 아래 중하게 하나 나왔나 보다 샘플이 오른쪽에 뭐가 있어 샘플이다 샘플이다 아니 세상에 샘플에 밑으로 가보자 밑에 샘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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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야 대로 빰빰빰 근데 발견한 순간에 그 손가락이 총알을 못 쏴 왼쪽에 뭐가 있나봐 뭐가 있어 뭐가 있다 왜 안 터져 이거 뭐 아 지금 총알 낭비야 총알 낭비 야 야 열어봐봐 그 지금 튀김 알아라 봤었어 야 열어봐 열어봐 야 문 좀 열어봐 똑똑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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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총 뭐야 샞덕 죽었다 형 죽는다 아 류카 죽는다 류카 죽는다 갔쌰 아시오 박태흡 나 죽이지 마세요 그다 역시 여기까지는 쉬워 5단계까지 일단 할만하구만 다음 전에 그 말미자로 처음에 그 동그란 애 있잖아 걔가 그 다른 종족들의 탱크나 뭐 그런 애들이고 그런 애들이랑 비슷한건데 걔가 쏘면 벽을 채워 벽에 걸리면 탱크든 모든가는 그냥 조금 한걸로 잘하는구나 헐 이거 점수는 빨리빨리 스키 못하나 이건 혹시? 안 될걸? 진급 축하드리지 맙니다 원사 원사 됐다 원사가 왜 되냐 자동 주사기를 얻었어 아 자동 주사기 꽤 괜찮다 그랬어 아 나 레이저로 바꿔야 겠어요 레이저 없으니까 힘드네 뭐 그런거일거라면 저거에 가시죠 붙었다 백과사전은 뭐지? 아아 또 요번에 그거지 어떻게 해드리지 일루미닛 사이보그? 아아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아 이게 설정이 다 있네요 함선에 일루미닛 옵저버 트라이포드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가시죠 이번 상대도 이번 상대도 또 뭐야 일루미닛이야? 그럴걸? 어 일루미닛 어 일루미닛 방제 그 외계인들 어 어 그러면 옵저버 일곱씨쪽 어 어 거기 확보하고 신호기 파괴한다면 올라가자 어 올라가자 어 음 조준경 써야겠어 그 다음에 빨리 중위진 살고싶다 가자 이대로 빨리 중위진 살고싶다 중위진 아 잠깐만 나도 로봇 하나 불러놓을까 로봇 하나 해놓는게 좋을 것 같아 음 하나 해놓는게 더 좋더라고 빨리 확인을 5 4 3 2 아 기억이 안나네 이게 아닐것 같은데 워커 워커 아직 워커 워커 게임을 망친 사람이 있다면 게임의 추방기능을 여기서 쫓아내십시오 아유 무서운 소리를 하시오 아니 여기 여기 적혀있길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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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쳤어 아유 아유 놀라워 와우 노추었어 노추었어 자 자 까다라다다 처음부터 너무 하드코드 안돼요? 어우 벽 위험했다 나도 가드덕 수환해야지 왼쪽에 조심하세요 저게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 어... 다 있다 뒤를 아예 나눠버리니까 얘가 어허 힐 좀 감사합니다 사주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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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에 오른쪽에 하나다 오른쪽에 왼쪽 아래쪽 위에 저 벽 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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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내 무섭네요 벽 벽 벽 왼쪽 위에 벽인 것 같아 왼쪽 위에 또 부르네 왼쪽 위에 벽 왼쪽 계속 쏘는다 위로 위로 좀 와줘 위로 좀 왼쪽 없었다 보급이 없어 아아 아아 빰빠밤 왼쪽 왼쪽에서도 보급 나오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또 가야겠네요 오른쪽으로 또 가야되요 오른쪽으로 또 가야되요 오른쪽으로 또 가야되요 아 버려 저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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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편하지 뭐 나왔다 오늘? 아 레이저 버소 전 또 뭐야? 약간 하이 템플러처럼 생겼는데? 왜 안 터져? 불발된 거 같아 불발? 파괴된... 파괴됐다 파괴 불발됐다 살려주시죠 너 탄 안 없어? 어 김민수 오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안 살려주시나요? 기다려봐 살리고 있어 감사염 와우 소관되는 거 봐라 어? 로봇 왔다 누구 거야 내 거 아 저 새끼 저 새끼 야 이제 역장 타는 거 보소 역장 위치 보소 이거 역장 역장 수준 역장 위치 보소 이거 이것도 안 통하네 야 벽 생겼다 나이스 어 이구야 또 죽었어 이럴수가 야 그거 좋다 나도 그걸로 바꿀래 자 영미야 피해 버리고 그냥 가 가자 가자 소환점 켜야지 소환점 나도 로봇 소환해야겠다 작전하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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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야 돼 튀어 튀어야 돼 아슬슬 아니야 아니야 두 발 연속으로 터쳐야 돼 아 그러네 아이고 아이고 루카 태어나 있는데 어이고 루카 모병은 죽지 않는다 나 좀 일단 불러줄래 님들 아 잠깐 부르고 싶은데 아니 저러고 싶으면 나도 어 감사합니다 조심해 루카 피해 루카 피해 이거 방어막 방어막 다시 생길던가 생겨 와우 아 이새끼들 이거 역장 파는거 나이스 없앴고 아 여기 레이저 레이저 봐봐 아 여기 생겼네 아 그러면 도망간 하나도 생긴다 폭탄 하나 더 깔아 저거 온다 저거 온다 지금 폭탄 빨리 지금 하나 깔아 아이고 어 뭐야 님 왜 내 사선에 있었어요 어 아이고 어 어 어 나이스 사왔다 아 이거 온라인게임은 아니구요 저거 보시냐 어 온라인게임은 비슷한거긴 하지만 어 닥템들 보소 난 튈게요 아 이건 쉴드 총알로도 부실 수 있나보다 아 그러면 키기 전에 총알로 날때보냐 난 빨리 갈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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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하면 돼 아니야 난 로봇도 모아야 불렀어 아 잠깐만 잠깐만 하하 아니야 아니야 로봇 불렀다 피해라 유카요 가자 난 좀 봐라 어우 보자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야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가자 와 유탄봐봐 멋있다 오 좀 더 아예 가자 하시죠 어 아니 내가 부를게 아 나 안된다 안된다 니가 불러야 돼 잠깐만 너 그러면 맞고 있어 뭐 타서도 할 수 있어 아 타서도 할 수 있어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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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하 오지마서 타서 할 수 있는데 나 밟히기 세단 말이야 오지마 하하 가장 신병걸리는게 지옥불 소환해 지옥불 이거 뭐지? 감독? 폭탄 소환점 와우 부셨다 보호막 부숴야 돼? 부쳐나왔다 너무 일찍 깠다 언제 생길지 어떻게 알고 우리에게서 몇번째 실패인지 모르겠다 이번엔 제발 보호막 부숴야 돼 아 진짜 형 뒤로 나와 형 뒤로 나와 제가 던질게 위험 하이템 플러다 아 날렸어 죽었어 아 아 네 로봇타니 로봇타니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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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온다 하나 온다 하나 온다 한찜하는 그 느낌이 다르다 야 방어 오빠가 부숴어 형 튜 튜 튜 튜 튜 갔어? 아직 터질것 같은데 안 돼. radas 환 했지? 튀어 튀어! 아! 외따 아이 왜? 하나씩 하다. 짠한다 이거. 아니 보호박을 보호박이 다시 생겼어. 야 타이밍 좀 있어. 발수 할게요. 보호박을 나중에서 께 지금 당장 깨지 말고 킬 때 께. 킬게 와우 레이저 봐봐 자 5초 나왔어 나갔다 방황 부숴게 방황 부숴구요 왼쪽 위로 튑시다 야 드디어 드디어 위로 가나 이제 패드 진동이 끝내준다고 이 게임이 뭐 취향이니까 이것도 위로 갑시다 위로 이 게임 패드로 하면 못할 것 같아 패드로 하면 좋다고? 못할 것 같아 마우스로도 지금 너무 어려운데 아이고 발찌 피했어 야야야 형아 발찌 좀 해라 위로가 위로가 형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야 우리 운전사들은 가장 조심해야 돼 안전거리 확보 안전거리 확보 더 가요 더 가요 더 올라와요 계속 가 계속 쭉쭉 가 밟히면 죽는거 한순간이요 아 너무 힘들어 아 어떤 놈이 계속 저격하네요 이 근처 인디요 저 왼쪽에 저거 아니야? 저거 내 아니 아 저거 내 나무에 가려져 있는거네 작동시켜봐요 작동시켰어 갈게요 화물 치고 너무 조그만한데 수영순만 부르면 끝이야 수영순만 부르면 끝이니까 이거 하고 나면 야 류카야 왼쪽으로 좀 알아 피해주고 조그만한 롤러코스텐데 완전 이거 오세요 온다 왼쪽 아래 뭐있다 가자 가자 서플라이 서플라이 오세요 님들 왼쪽위에 왼쪽위에 왼쪽 오른쪽위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갔어요 밟아버리네 일로와 일로와 밟아버리네 탄약 다 달았다 탄약 하이템 또리네 왼쪽 위에 아닐걸? 아니네 죽였네 오른쪽 위로 가야돼 탄이 거의 다 떨어졌어 오른쪽 오른쪽 형 그때 얘 뭐라고 불렀더라 우리 아 뭐라 불렀더라 어 여기 있죠 여기 오세요 별칭이 있었는데 어 별칭이 있었는데 뭐라 불렀더라 여기에요 그때 딱 오버워치 그거 보고서 그렇게 불렀던데 바스티언? 어 메이 메이 그 트레일러 영상 같은 거에 나왔던 그 로봇 있잖아 그 빙구? 빙..빙구 아니야? 빙구? 그럼 무식해보이는 빙구 그래 뭐였더라 빙설? 아 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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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니 저 진짜 확살당한다 확살 없다 역장 진짜 역장 진짜 역장 소환해줄게 뭐야 내꺼 이거 어딨어 아 쟤 있구나 온다 설구야 끝인가 아니야 방심하면 안돼 아직 어 30초 어 우리 전자 저거 저희 잘해주고 있네 오우 미니가 끝난 거 같은데 미니가 잘 죽을 수 지금 미니가 님께서 끝 끝 끝 예전의 형하고 둘이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전법이 구하였어 미니가 불러서 벌다 없들여 하하 하하 블러워크에 다 없들여 그러면 미니 건네리지 알아서 해주시거든 알아서 다 해주시거든 오케이 셔틀 좋다 오케이 투자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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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치거리 하지 말고 타 하하하하 어키 어 어쩌면 최근 늦어지잖아 하하하하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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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